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한 주식 양도세 완화 조치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부총리 임명 절차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올해 발표될 예정이었던 2024년 경제정책 방향도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야당 동의 없이 이뤄진 기습 발표였는데 이 때문에 당일 진행하기로 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원래 전체회의에선 최상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주식 양도세 대상이 7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부자감세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재부가 매년 12월에 내놓던 경제정책 방향도 새로운 경제사령탑 임명 시기와 맞물리며 발표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가 추경호 부총리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다는 만큼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기존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되 최 후보자가 강조해온 역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역동경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더 중장기적이고 경제 근본의 어떤 제도가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한 걸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던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등 규제 완화 조치들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이뤄졌던 발표가 사실상 내년 초로 미뤄지면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은 최상무 후보자의 대비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은입니다.